네, 기한 찬양까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 학기 경건훈련을 마무리하면서 수료에 대한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신대현 1학년생들은 1학기나 또 2학기 한에서 한 학기 동안 생활관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집중적인 경건훈련을 함께 하는데요 그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면 다 기억이 나시죠? 새벽 기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요일과 목요일 날에는 청소봉사활동으로 섬기고 또 하요일 저녁에는 전체가 함께 모여서 경건훈련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또 그 외의 날에는 방별로 경건 모임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한 번은 2박 3일 동안 주말 경건훈련을 하게 되죠 이렇게 집중적인 형태의 경건훈련입니다 그동안 모두 수고하셨고 또 수르르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마음이 두 가지가 교차하죠 하나는 경건훈련을 할 수 있었음에 대한 감사 또 그리고 한편에서는 경건훈련이 마무리되어 감에 대한 감사가 교차하는 미묘한 감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가 훈련이 이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수고하셨고 다시금 축하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학했던 곳에서는 특별한 한 주나 두 주의 기간을 정해서 레스토랑 위크라는 것을 진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갈 수 없는 괜찮은 좋은 식당에서 그 기간을 한정해서 음식을 아주 싸게 파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또 추천을 듣고 또 용기를 내어서 한 번 예약을 하고 그곳에 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갔던 식당은 한 건물의 높은 층에 위치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고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특별하게 기억이 나는 한 장면을 보았는데요 그 식당에 왔던 한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은 멋진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건강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심각한 루게릭병에 걸려있는 상태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하고 있었던 아버지는 계속해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그 자녀에게 계속해서 음식을 떠먹여주고 계셨죠 사실 함께 음식을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그 자녀가 풍경을 즐기고 또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돕는 일에만 매진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얼굴에서는 부끄럽다든지 불편하다든지 힘들다든지 하는 기색이 전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벌써 12년 전 일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곳에서 먹었던 음식이나 풍경이나 메뉴가 무엇인지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억나는 것은 그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음속으로 기도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능하기만 하시다면 그 아버지의 건강을 지키셔서 보다 더 긴 시간 오래오래 그 자녀 곁에서 함께 머물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저절로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지만 위태위태 보이는 그 가정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해주셔서 그 사랑의 이야기가 더욱더 조금이라도 조금 더 길게 지속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메시아 사상에서 보면 그 여인은 메시아와 또 그 소식과 구속 사역에 있어서 외부인에 해당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1차적인 보금 전파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인물처럼 여겨졌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녀는 주인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녀가 살고 있었던 두로 지역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24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장소에서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로부터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서 떠나셨던 것일까요? 어디서 떠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은 그 앞장의 6장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전 방문지는 개네살에 땅이었다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개네살에 땅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곳이고 가로 1키로 정도, 세로 5키로 정도 되는 평야 지역이었습니다 북서쪽 방향을 아시겠죠? 그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부터는 한참 떨어져 있는 지역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계속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들게 되죠 6장 55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달려 돌아다니며 그리고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어 들고 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열정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의료시설이 전혀 없는 곳에 어떠한 뛰어난 의사가 오자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벗을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어 들고 찾아왔죠 그리고 강구했습니다 그리고 연달아서 그곳에 대한 기적,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축제와 같은 곳이고 천국과 같은 곳이 되었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떠나서 더 먼 곳인 두로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7장 전반부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개네살에 지역으로 찾아왔던 어떤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사람들이었는데요 바로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를 먼 땅에서 찾아왔습니다 먼 예루살렘에서 개네살에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왔죠 하지만 개네살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와는 전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판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그들은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선으로 떡을 먹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지적하면서 공격했습니다 제자들의 부정한 모습을 기다리고 바로 공격했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개명을 벌인 것을 지적하시고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더러운 것을 밝혀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그들 마음 안에는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지만 율법의 본산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본 마음은 악한 것들이 가득하여 있었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들이 그 마음 속에 있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개네사렛까지 찾아와서 그 마음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죠 마음이 시커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그들을 떠나서 도리어 먼 곳인 예루살렘과 다른 반대 방향인 두로 지방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언약 백성 유대인들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더 멀리 떠나서 아예 이방 지역인 두로로 나아가셨습니다 지도에 지명이 많아서 친절하지 않은 자료이지만 여러분들이 믿고 두로가 더 북쪽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라는 것과 또 호수 옆에 있는 개네사렛 그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기네사렛에서 더 먼 곳으로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바쁜 치유 사역과 또 쓸데없는 논쟁에 조금은 지치셔서 조용한 외지로 가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신 인간적인 예수님의 면모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더러운 예루살렘의 영향력에서 더 멀리 멀리 이동하십니다 두로 땅, 이방의 땅으로 가셔서 쉬시려고 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그분은 조용히 쉬시려고 조용히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한 집에 머물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감춰진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두로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달려오게 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서는 한 여인의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한 사건이었겠죠 그녀는 누가 봐도 가장 간절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랍에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어느 출신인지만 기록되어 있죠 헬라입니다 게네살에 여인이 아니라 수로보닉의 여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수로보닉의 족속이라는 것은 시리아 지역의 페니키아 족속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원약 백성도 아니었고 이름도 명시되지 않는 그런 숨겨진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출생지역이 그녀를 모든 것을 그녀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더 실질적인 실질적인 정체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러운 귀신들인 딸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마주하는 그녀의 실제 정체성이었습니다 매일의 산 가운데서 그녀는 그 정체성을 경험하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요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딸을 볼 때마다 딸에게 음식을 먹일 때마다 딸을 씻길 때마다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가 경험했던 것은 나는 더러운 귀신에 들린 딸을 둔 어머니라는 그 정체성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녀의 매일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직접적인 경험이나 아니면 간접적인 경험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병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심각한 정신적 질환이나 우울증으로 날마다 시달리고 있는 자녀를 둔 부모를 또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었던 예아의 대로 우루게릭병에 심각한 우루게릭병에 시달리고 있는 아들을 평생 돌봐야 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모든 순간이 귀신과 싸우고요 귀신으로부터 딸을 지키는 힘겨운 전쟁터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께로 달려올 수밖에 없었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우 절망적으로 달려왔죠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식인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강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생소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말씀의 표현입니다 아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일을 했다면 이 말을 했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분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마치 그분의 공생의 주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유대인들이고 이방인은 개와 같다는 표현처럼 들립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부정한 것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에서 그들을 제외하시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죠 분노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말입니다 이 표현을 들으면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것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을 것이고 그 장면을 주목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랬던 순간에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것이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문장 표현 그대로 보면 그녀는 개가 되기를 개처럼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귀신 들렸으나 여전히 사랑하는 딸 때문에 그 딸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함께 그 순간만큼은 개처럼 되는 것을 자처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왔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그러나 더러운 귀신 들린 그 딸을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유일한 치유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것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가 되어도 좋으니 상관없으니 딸을 낳게만 할 수 있다면 개가 되어도 괜찮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어쩌면 문제적인 그대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개처럼 취급받아도 괜찮다고 네가 말하였으니 네가 그 마음을 그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포기하지 않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간절함 앞에서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도 한 마음으로 기대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그녀의 딸은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녀가 헬라인이든 수로본익의 족속의 여인이든 그녀의 딸은 그녀의 믿음과 사랑을 보아서라도 고쳐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까 제자들 함께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늘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녀의 딸은 고쳐주셔야 만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녀의 사랑의 마음에 응답하여 표현하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예루살렘에서 찾아왔던 바리세인이나 서기관들과도 절대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두로 지역에 전혀 다른 그 이방인의 땅에 기대할 수 없는 곳에 전혀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하는 초대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본적인 방향의 틀을 뒤바꿔달라고 요청하는 사랑의 요청이 그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흐름을 뒤집는 믿음과 사랑의 요청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도 세워주셔야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설득해가는 사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물론 자녀를 향한 사랑은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본능과 같은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살아보니 모든 부모가 그녀처럼 사랑하기는 어렵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거나 끊임없이 어려움을 주는 자녀와의 관계는 단절을 선택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또 아동학대와 같은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는 부모들도 존재합니다 수로본익의 여인도 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태어나서 그 일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내 정체성을 더러운 귀신들인 딸의 어머니로 만들어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실수하여 마음에도 없는 저주의 말을 자신의 생애에 그리고 딸에게 내뱉고 싶었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실수로 그 말을 내뱉었다가 후회하며 자책했던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앞에서 그 소망의 소식 앞에서 그녀는 다시 그녀 안에 있었던 사랑의 마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함께 낮아지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 사랑의 요청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마땅히 주님께서 하시기 원하시고 하셔야 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가 그 자녀와 함께 개가 되더라도 낮아지기를 선택하였으니 이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은 없던 길을 만듭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은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땅 기대할 수 없었던 그 땅의 두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저는 더 큰 주인공은 사실 그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으로 길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독일한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만지고 보고 들을 수 있어서 모든 지각력이 있는 사람이면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어떤 일까지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케노시스 낮아지는 마음과 고백의 주인공은 사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인간이 개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훨씬 더 낮아지는 일입니다 아예 차원이 다른 일이죠 우리가 개가 되라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마음을 떠올려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보기를 원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 신비를 우리는 경험했고 그 사랑을 경험했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 더 이뤄지고 세상 가운데 더 이뤄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함께 개와 같은 위치가 되어서라도 누군가의 회복과 구원을 소망하는 마음 우리는 그 여인의 마음보다 더한 사랑을 더한 사랑을 그보다 더한 사랑을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합니다 두로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다시 움직여 가십니다 지리적인 예루살렘 전통의 본산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 두로에서 두로에서 사랑으로 낮아지는 마음을 발견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힘을 마무리하십니다 리트릿 그 힘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역 그분이 본래하셨던 사랑의 일을 재개하십니다 시작하십니다 다시 갈릴리 땅으로 이동하십니다 뒤에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됩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상황이 맞물리고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마음이 부딪히고 충돌하는 그런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랑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격려하시고 온전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그 근원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십니다 어디로 가실까요? 온갖 더러운 것이 날뛰고 마음을 주장하는 악한 것들이 가득한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은 곳으로 가십니다 바로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로 가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모든 악덕의 목록과 죄악상들 악한 생각들로 뒤덮인 영혼들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가십니다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고 반향을 정하셔서 가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그 악한 힘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마음들을 영들을 십자가에서 정면으로 받아내시고 파괴하며 마침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온전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도 회복해야 될 마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사회계 현장에서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수많은 과제와 학업들의 요구 속에서 우리는 또 교회 안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악한 마음들을 경험할 때 실망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또 해이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 찾으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두루에서 발견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초대하십니다 영혼을 사랑하여서 함께 낮아지더라도 그 대상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리는 사랑은 그 자리에서 다시 임하며 회복될 것입니다 그 땅이 어디든 그 땅이 어디든 하나님의 사랑은 더 위대했으니 악한 마음들을 이기고자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 사랑의 증거는 우리에게 여전히 확실하니 함께 낮아지는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너에게 지금도 함께 보여주기 원하는 사랑이 이것이다라는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든 두로이든 대한민국 땅이든 그 어느 곳이든 영적인 지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뒤바꿔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의 근원이신 주님의 뜻이 경혼을 연합기를 마무리하시는 한 분 한 분에게 또 장신대 공동체 모든 분들께 더 크고 온전하게 이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통해 그 어디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다시 사랑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지켜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악한 생각들은 그 좋은 것들까지도 잘못 이용하게 만들고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더럽히기도 합니다 주님 다시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며 품으며 함께 낮아지는 마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일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곳에서도 다시 새롭게 이뤄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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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